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시작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10월 11일 수요일 외국인 셀코리아 석 달간 올해 순매수액 절반 매도 자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 옆에 나와 계십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선호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이 상반기 사들이 주식 매수액의 절반을 최근 3개월 동안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여파라고 하는데 대표님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은 최근에 진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겁주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뉴스의 내용을 하나 좀 보고 간다고 하면은 상반기에 절반을 팔았다고 하지만 얼마를 팔았느냐. 석 달 사이에 6조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특히나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 우리가 삼고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곧달러라든지 고유가라든지 고금리의 역량. 이런 역량으로 함께 시장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스라엘 전쟁 여파까지 다가오면서 시장이 굉장하게 불안감을 많이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하락폭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 정도의 하락이 나와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의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타이밍에서 외국인이 상반기에 6조를 팔았다. 충분히 개인들에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이 시장에 대한 손절매를 유도할 수 있는 걸 하락을 유도하는 뉴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손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자꾸 말장난 같은 게 뭐냐. 지금 상반기 석 달 동안 6조를 팔았다라고 했지 이게 순매수의 기다 순매도의 기다 이런 편을 쓰지 않아요. 말 그대로 내가 6조를 팔았지만 3조를 사도 6조를 팔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말장난이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말장난 속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매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순매도가 6조가 아니라 그냥 매도가 6조이기 때문에 매도를 6조를 했다라고 하면 6조에 대한 자금 이탈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6조에 대한 매도를 하고 나서 무언가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로 볼 수도 있느냐. 시장에서 개인들에게 공포감을 일으키고 개인들에게 하락을 유도하고 손절을 유도하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시장의 신용장구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2021년도 2022년도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 금리 인상 이런 것들과 함께 증시를 무너뜨리면서 이 개인들의 신용 자금을 좀 많이 없애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최근 이번 연도에 2차 전지 랠리와 로봇주 랠리를 통해서 개인들의 신용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또 증가를 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신용장구를 좀 털고 갈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 이 하락을 유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하락 유도 속에서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고 난 뒤 과연 외국인들은 육조를 팔았지만 그 와중에도 산 종목 아니면 그 와중에도 산 업종이라든지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그 관련되어 있는 테마라든지 그 관련되어 있는 업종의 반사이익의 수의 주들이 그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멘텀 업종 테마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외국인이 얼마를 팔았느냐 여기에 집중할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요. 늘 나오는 얘기예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어떤 FOMC 발표라든지 뭐 어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금이탈 가속화 뭐 이런 공포감을 가지고 가는 뉴스는 늘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나오는 뉴스들이 외국인들이 무엇을 샀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과거 2022년도에 뉴스를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증시가 많이 휘둘리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도 이제 외국인의 자금 이탈, 유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줬지만 2차 전지주는 매수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전지주가 강한 상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게 6조를 매도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샀는지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럼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무엇을 샀는지 봤더니 우리가 뉴스 자료를 좀 더 보고 와도록 할게요. 과연 무엇을 사느냐? 자, 올 들어 이제 최장기가 순매도한 외국인들 이 종목을 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뭘 삽니까? 이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기아, 현대차, 포스코, 인터내셔드 등 그 다음에 10거래리상 연속 순매수 아까 분명히 뭐라 했어요. 고유가, 고달러, 고금리 뭐 이런 여파로 이미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다. 외국인이 6조 매도했다. 특히나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가 갑자기 터지게 되면서 또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거 그냥 단순하게 사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몇 거래일 동안, 10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뭔가 좀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현대차, 기아,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현대차와 기아를 놓고 보면 이 두 기업은 사실 같이 간다 보셔야겠죠? 같이 간다 봐야 되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세 가지 기업이 숨겨진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지 분석하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봤더니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잊고 있지만 당장에 나온 이슈가 또 뭐가 있느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에 뭐하고 있다? 이 수소차, 또 뉴스를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포기 절대 못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또 한 판 승부 벌이겠다. 그러면서 수소 관련되어 있는,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투자 모멘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현대차는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잊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에 올인할 때 현대차는 어디로 올인을 하느냐? 수소차에 올인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수소차에서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서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가장 컸던 것이 사실 현대차예요. 그러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 수소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대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사실 뭐 다른 뭐 아까 얘기했던 실적 모멘텀도 따라와줄 수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저는 역시나 현대차 하면 수소차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봤더니 굉장히 재밌죠. 이미 현대차와 같이 가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미리 알겠지만 제가 뉴스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이미 현대차에 뭐한다? 구동모터코아 685만대 공급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죠. 최근에 나온 뉴스고 이 뉴스와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함께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구동모터코아는 뭐다? 2차전지와 더불어.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이런 핵심 부품으로 보기보다는 2차전지와 더불어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무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의 심장인 구동모터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나오는 게 뭐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구나. 특히나 이제 직접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과거 2021년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뭐하겠다? 우리는 수소차 부품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힙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현대차가 지속적인 수소차에 투자를 하고 2017년도, 18년도 이때부터 수소차 모멘텀이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수소차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그 시점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방금 식거래를 연속 매수했던 게 뭐다? 다 수소차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업종의 기업들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수소차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하락을 유도하면서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면서 육조를 팔고 있지만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사고 있다? 충분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어제장에 이제 에코바이오라는 종목도 움직였습니다. 근데 또 뉴스를 보면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합니까? 수소차 관련주의 외국인이 몇 거래? 8거래 연속 매수를 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외국인들은 육조를 매도하고 있다라고 공포감을 분명히 심어주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뭐한다? 매수를 하는 어떤 테마는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 테마가 뭐다?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의 수혜주들이라는 거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시장의 반등이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강한 반등이라든지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개인들의 하락이라든지 손절매를 유도한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수소차 역시도 하나의 강한 업종 테마 섹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런 시장이 오히려 외국인들이 주워 담는 종목을 함께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팔기도 많이 팔았지만 유독 러브콜을 외치면서 담은 종목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현대차, 기아,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공통적인 걸 모아서 봤더니 수소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일면 핵심 키워드를 수소차 관련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수소차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왔는지 현황, 산업은 지금 위치가 어떤 수준까지 왔는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수소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시장은 정부 정책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도 지급실에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뉴스를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지금 수소산업이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2050년도에는 1조 달러 규모예요. 규모로 이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모멘텀까지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수소차에 대한 투자, 아니죠. 우리나라가 아니죠. 현대차가 수소차에 대한 올인이라든지 투자 모멘텀, 강력한 수소산업에 대한 이런 성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탈탄소 정책이라고 하죠.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과 함께 수소산업에 대한 이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는 만큼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따라와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다? 지금 수소차 시장이 사실은 뒤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가파르게 먼저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그냥 뒤처지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기술력이라든지 다음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까지 해서 뭐한다? 이번에는 일본의 선두까지 뺏기게 될 위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서 이 모멘텀, 섹터라든지 이런 강력한 선두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부분의 투자,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현 대통령 정부에서도 수소차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것들이 몇 번 나와줬던 이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이 산업 투자 발전,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됐던 만큼 지금 딱 타이밍이 현대차 역시도 수소차에 올인하겠다고 하지만 역시나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이 정부 차원에서의 인프라적인 투자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수소차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상용화시킨다고 하지만 이런 법안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와주지 못하니까 뭐가 됩니까? 사실은 강력하게 치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전체적인, 사실 우리나라가 수소차 시장만큼 뺏긴다.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전기차에 대한 투자보다도 애초에 수소차에 대한 투자를 먼저 했고 더 올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우리가 테슬라가 전 세계 1위이고 미국 기업이 2위, 이런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요. 수소차에서 만약에 선두를 내주게 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치욕적일 수는 없겠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소차가 연도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정보에 대한 투자 인프라적인 부분이 나와줄 확률이 크고 그럼 과연 수소차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가 나와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보면 뭡니까? 이 수소차에 대해서 가장, 이 수소차의 성장을 제한시킨 게 바로 뭐다? 충전소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소차를 만들고 싶고, 수소차를 활성화하고 싶고 하고 싶지만 사실상에 충전소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충전소 부분 때문에라도 수소차 성장 탄력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보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부에서의 인프라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지원 정책 이런 게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올해부터는 규제 완화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차에 관련되는 인프라 투자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게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정부에서 규제 완화라든지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고 하면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앞으로 그 시장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강력한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는 이런 충전소, 충전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 성장이 더디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럼 이쪽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모멘텀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수소차 관련되어 있어서 이 충전소, 또 재미있는 게 기술이 사실 다음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아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사실 창원시긴 해요 근데 보면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뭐 하겠다 창원에서 수소 정책을 배운다라고 해요 보면 아시겠지만 수소 버스 보급, 충전소 구축 운영 이런 기술을 배운다 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에 대한 이런 기술력은 없는 게 아닙니다 기술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좋지만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 만큼 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 모멘텀과 함께 앞으로 수소차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는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기다려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수소차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긴 했는데 지금 제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충전소가 부족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이 충전소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채워지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수해 섹터는 수소차 인프라 관련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모멘텀으로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그런 섹터의 종목입니다 과거에 수소차 관련 대장주로도 좀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자회사 EM 솔루션을 통한 여러분들 알다시피 충전소 인프라 관련 모멘텀이 나오게 됩니다 이 EM 솔루션 같은 경우는 충전소 제작 및 설치 사업자 입찰 경쟁 과정에서 최고점을 받으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1억과 함께 아까 얘기했던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의 대장주적 성격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수소차만 가지고서 사실은 이 종목을 투자하기에는 지금 시장에서 수소차를 꼭 사야 되는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수소차지 전기차도 아직 안 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반사익을 가지고 가는 종목일수록 좀 더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EM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재밌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들과 함께 많은 테마들이 섞이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또 로봇, 아까 얘기했다시피 로봇이라든지 전기차, 반도체 이런 걸 제외하고도 또 이슈가 됐던 게 원전이 있죠, 원전 그러면서 EM 코리아가 원전 관련되어 있는 핵심 부품을 또 모듈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제 모멘텀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을 통한 이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시작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빅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줬죠 사실상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뭐 했습니까? 방산주에 대한 이런 기술력들이 다시 입증이 되면서 방산장비 수출 모멘텀이 나와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K9 관련되어 있는 자주포 실린더 사업 역시도 이제 영위를 하게 되면서 이 관련 모멘텀으로서 지금 시장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부의 수소차 정책 인프라 투자가 나와줄 확률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이라는 부분 원전 관련돼서는 이제 엑스포 관련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원전 관련 모멘텀으로도 움직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전쟁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나와주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방산기술이 또 우리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출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방위산업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도 이행 코리아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이제 월봉상 늘 지금 자리가 딱 매수를 했을 때 3배에서 4배 이상 급등했던 이런 기술적인 반등 구간의 저가 매수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사실 이게 하방 추세대를 이제 쓸 돌파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제일 배우는 기술적인 반응이 뭡니까 하방 추세를 돌파하면은 상방으로서의 강한 시세분출이 기대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방 추세에 대한 기대도 있는 구간인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제가 선을 두 개 그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딱 보면은 꼬리를 다는 구간이거든요 2017년도 2017년도에도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증시 하락이 나왔을 때 딱 저가 매수의 기회였고요 2020년도 코로나를 통한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도 저가 매수의 기회였죠 현재 각 이 하락 구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적인 반등으로 2, 3천원 이때는 종목이 11,000원 정도까지 뭐 3배에서 4배 뭐 이런 정도 상승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도 과거 기술적인 반등과 동일하게 3배에서 4배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한 이런 저가 매수의 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1,500원 정도 손절가를 자꾸 열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상방 신고가 랠리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EM코리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EM코리아 들어봤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오시면 말씀 너무 유창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리는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아주 짧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동양피스톤이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동양피스톤이라는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랍에미리트 우리나라에 이제 수소기술을 배우러 오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수소사업 관련되어 있는 이 업무 협약 계약을 체결하면서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관련 수혜주를 엮이는 그런 종목이다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까지 가는 종목이고요 자 그다음에 월봉상은 사실 박스권의 매수기에 차트를 빠르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000원과 약 5,500원 계속 박스권의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의 행보다 보니까 지금 4,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잘했을 때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 주식은 박스권을 돌파하면 주가 레벨업자리로서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나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의 이 저가 매수 저가 매수보다는 행보 구간의 매수 유효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동양피스톤 기술적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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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